지난해 서울시 약자동행 종합지수는 111로 전년보다 11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개발된 약자동행지수는 기준 연도인 2022년을 100으로 보고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번이 첫 평가 결과입니다. 지수를 구성하는 6대 영역 중에서는 주거와 안전, 의료 건강, 생계 돌봄 등 4개 영역은 모두 상승했지만 교육 문화와 사회 통합 영역은 하락했습니다.